오늘 우리 큐큐큐 한주 사는 날이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? 미국 주식? 완전 쪼그라들었거든 근데 지금 7%밖에 안 돼 나도 4.4%밖에 안 돼 하지만 여보 이래서 시장가 한주 나도 큐큐큐 한주 산다 나는 274.53달러에 됐어 당신은 나한테 잘 붙어있어 그러면 되는 거야 아니 있어 예수금? 있으면 사도 돼 이게 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거야 그래도 뭐 아직까지 4.38% 이득이야 흔들리는 건 나의 마음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한주 한주 매수 화이팅! 안녕!